우리나라는 태풍이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안 오는 편이에요? 거의 안 오는 편이에요. 왜? 이 태풍이 발생하면 다 어디 가서 쏟아 보여요? 일본에 가서 다 쏟아 보여요. 일본이 우리 거 다 막아줘요. 일본한테 고마워야 돼요. 일본 가라앉으면 안 돼요. 거기 있어 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다 막아줘요? 필리핀하고 중국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 많이 오면 두 개, 어떤 애는 안 옵니다. 굉장히 고마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굉장히 안 받는 나라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요? 5천 번 일어나요. 5천 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진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살기 좋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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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물 공짜로 먹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딜 가도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아무데도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 밥 먹고 커피 공짜로 주는 나라는 완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태풍도 안 오지, 지진도 없지, 물 공짜로 주지, 커피 공짜로 주지. 정말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죠.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환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나이가 45억 살인데 굉장히 긴 나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45억 살을 먹으면서 지구 안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다가 사라지고 살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다섯 번의 대멸종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지구에서 살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지만 지구 역사를 보면 공룡 같은 경우가 1억 9천만 년을 지구에서 살다가 사라집니다. 아주 사라져요. 우리 인간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45억 살에 인간이 왔다 간 것은 하루 24시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지금 한 300만 년 산다고 보면 2초 사는 거예요. 2초. 겨우 2초 사는데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구에서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해성이 충돌을 해서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요. 여섯 번째 대멸종은 누가 시작한 거냐? 우리 인간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암이 만약에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간암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인간 전체가 다 죽잖아요. 눈도 멀쩡하고 코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한데 간암 때문에 다른 거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상에 딱 나타나서 이게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인간이 자꾸 여기저기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끝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얀마 사이클론 보셨죠? 거의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10만 명. 한 번에. 한 번에.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100명, 200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 번 치면은 수백만 명이 죽을 슈퍼태풍이 온다. 그런데 이번에 사이클론은 초대형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태풍보다 한 등급 낮은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린 센 태풍을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그제 중국에서 지진 보셨죠? 정말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산화탄소가 250ppm이었어요. 250ppm이라는 건 뭐냐면 이 100만 개의 알갱이 중에 지금 이게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가 100만 알갱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200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80ppm까지 올라갔어요. 2006년을 기준으로 380ppm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60만 년 동안 지구가 빙하기도 오고 간빙기도 오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춥기도 했는데 한 번도 300ppm을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 380ppm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멸망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몰라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어때요? 우리 사는 건 60년, 70년밖에 안 돼. 45억 년 중에 한 순간에 멸망했다 그러면 100년, 200년 동안 진행되는 순간이 한 순간이거든.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80ppm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400ppm이 되면 더 이상 날씨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미 IPCC라든가 세계기후변화협약이라는 이런 여러 단체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미 지구, 기후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2ppm씩 올라가는데 400ppm이 올라가려면 몇 년 올라가면 돼요? 400ppm 되려면. 10년이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10년. 그러니까 2016년이면 완전히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이면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종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이제 8년. 이제 8년 남았죠? 어제 그제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족 피정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가 2016년에는 다 망하고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대학 입시 안 봐도 된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건 뭐냐면 태양빛 하나 오면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두 개 오면 두 개를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빛을 붙잡고 있으니까 점점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25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8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빛 붙잡는 게 몇 개가 늘은 거예요? 130개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0ppm이 되면 15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점점점점 더 지구에 가득하니까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왜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느냐. 250ppm에서 380ppm까지는 누가 올렸느냐.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인구가 얼마냐 하면 7억 명이야. 그런데 이제 380ppm에서 400ppm이 될 때 누가 올리느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 네 나라가 보통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유식한 말로 브릭스 4개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브라질이 인구가 얼마냐. 여긴 7억인데 브라질이 1억 8천. 러시아가 얼마냐. 1억 6천. 인도가 얼마냐. 11억. 중국이 얼마냐. 13억. 그러니까 27억 명이 이제 석탄, 석유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점점점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지구는 점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2016년이면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몇 년? 정말로? 안 남았죠? 이제 8년 남은 거. 8년. 그 아이가 대학시험 안 봐도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브라질이 석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로 또 330억 배럴이 발견이 돼요. 지금. 그래갖고 거의 세계 2위, 3위를 브라질이 다투고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석유가 굉장히 많고 중국도 석유가 많아요. 인도만 석유가 좀 부족해요. 어쨌든 이 네 나라가 태워 없애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점점 늘어나요. 얼마나 뜨거우냐? 작년에 여러분들 북극이 캐나다 퀸즈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북극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아무리 많이 올라가야 5도 올라가는 데인데 몇 도 올라가냐 하면 작년에 22도 올라갔어요. 22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극의 얼음이 막 녹을 것 같아요 안 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3분의 1이 녹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을 가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도로 해서 돌아서 갔는데 지금 북극으로 바로 유럽을 가면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북극의 항로를 개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뿐만 아니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시베리아의 얼음이 녹는 거예요. 저기 뭐야 만년설이 녹는 거예요. 시베리아. 이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할게요. 시베리아의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하면 지구가 이렇죠? 동그랗죠?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 이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북극이 머니까 남극이 머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북극이 있기 때문에 남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이 이 지구는 하나도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북극과 남극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북극의 흰 설원, 남극의 흰 설원은 태양빛을 어떻게 해주죠? 반사시켜줘요. 여러분들 여름에 흰옷 입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까만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덥죠? 똑같아요. 북극의 흰 눈과 남극의 흰 눈은 태양빛을 반사시켜줘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지구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해요. 알아서 지구를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게 다 녹아 없어졌어. 그래서 까만 땅이 나와. 남극도 자꾸 녹아 없어져서 까만 땅이 나와. 그럼 태양열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완전히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녹아 없어져요. 다 녹아 없어져요. 그런데 이 시베리아가 또 굉장히 넓은 흰 설원이에요. 그런데 이 시베리아가 지금 녹아가지고 어떻게 돼? 까만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 투기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면 제일 좋아요? 시베리아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초지로 바뀐대. 그래갖고 앞으로 2030년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러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강남, 강북 이런 데다 땅 투기하지 말고 헬렘은 제대로 하세요. 좀 세게. 어디다 해? 시베리아. 지금 러시아는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오라고. 우리나라 보러 와서 농사도 지라고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시베리아의 흰 설원이 녹으면 여기가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래. 그동안 얼어서 여기 위에다가 집도 짓고 위에다가 건물도 많이 줬는데 지금 녹아 없어져서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 흰 눈 밑에 뭐가 들어있느냐. 동물 썩은 게 잔뜩 들어있어요. 식물 썩은 게, 나무 썩은 게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메탄이라고 그래요. 메탄.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메탄을 하나 붙잡는데 메탄은 태양열을 20개 붙잡아요. 메탄이 얼마가 여기 저장되어 있느냐. 5천억 톤이 저장되어 있어요. 5천억 톤.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올라오면은 저기 뭐야. 작년에도 거기 이렇게 녹은 데다가 불을 이렇게 대니까. 메탄이 여러분들 뭐야. 소, 방구 이런 거잖아요. 그게 불이 타더라고요. 그만큼 메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게 더 많은 거죠. 여러분들 올해 5월 3일 날, 2일 날 우리나라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33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33도 언제 올라가 봤어? 한여름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이 한 달 동안 올라갔죠? 제가 환경제 운동도 하고 환경 강의도 하고 17년 전에 제가 환경 얘기하고 다닐 때 6월 한 20일경에 30도 올라갔을 때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5월 30일 날 30도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월 1, 2, 3에 30도가 넘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30도가 넘으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뒤로 자빠져서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왜? 적응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개구리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간대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부터 1도씩 차근차근 올리면 그게 100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적응이 된대요. 그래갖고 100도 되면 끓어서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거야 지금. 더워지는데 굉장히 더워졌어. 그런데 자꾸 적응을 해서 지금 5월 2, 3일에 33도가 넘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30도가 넘는단 말이야. 몇 개월이야? 5, 6, 7, 8, 9, 10. 6개월 동안은 30도가 넘는 거야. 6개월 동안은. 이미 우리나라는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원숭이 조금 있으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나나 열리면 어떻게 돼? 원숭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 적도에 있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북극과 남극은 우리하고 연관이 많다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적도가 문제예요. 적도가 어떤 문제냐? 적도에 가면 바다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냐면 31도까지 올라가요. 31도면 목욕탕 온탕 온도예요. 목욕탕. 실질적으로 저는 적도에 여러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분 동안 바다 안에서 있질 못해요. 땀이 나서. 이렇게 물이 뜨끈뜨끈해요. 정말로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온탕에 가면은 수분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온탕에 가면은 막 목욕탕 가면 수분 막 이렇게 저기 뭐지? 거울에 막 그렇죠? 막기죠. 수분이 막기죠. 그러니까 이 적도에서 31도니까 뭐가 많이 올라가냐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서 15도 선상에 우리는 37도에 살죠. 15도 선상에서 태풍이 발생합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강타한 인도양에서 발생한 것을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똑같아요. 그중에 위력이 제일 센 게 뭐냐? 태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안 오는 편이에요? 거의 안 오는 편이에요. 왜? 이 태풍이 발생하면 다 어디 가서 쏟아보요? 일본에 가서 다 쏟아보요. 일본이 우리 거 다 막아줘요. 일본한테 고마워야 돼요. 일본 가라앉으면 안 돼요. 거기 있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다 막아줘요? 필리핀하고 중국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 많이 오면 두 개, 어떤 애는 안 옵니다. 굉장히 고마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굉장히 안 받는 나라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요? 5천 번 일어나요. 5천 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진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살기 좋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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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물 공짜로 먹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딜 가도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아무데도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 밥 먹고 커피 공짜로 주는 나라는 완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태풍도 안 오지. 지진도 없지. 물 공짜로 주지. 커피 공짜로 주지. 정말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수증기가 많이 생겨서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태풍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약해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주도 앞바닥까지 3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태풍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수증기 공급을 어떻게 해요? 많이 받는 거예요. 수증기 공급을 계속 많이 받아가지고 한 번 비가 쏟아. 빛님이라고, 비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은총 주시는 가장 좋은 표지가 뭐예요? 빛님이에요. 빛님.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비 왔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빛님 밤새 오셨네 이랬지. 우린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방져요. 자고 일어나는데 바깥에 땅이 젖어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비 왔네? 너무 건방진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 빛님 오셨네. 빛님 오셨네. 감사하는 마음 지녀야 돼. 자 여기 이제 막 태풍이 올라옵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점 많은 수분을 갖고 와요. 여러분들 2006년에 제가 살던 평창에 물폭탄 터진 거 아시죠? 진부, 봉평, 평창 뚜기 200개가 터졌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왔어요. 한 1500미리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주도에 거의 또 1500미리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작년에 제가 살던 평창에 이틀에 한 번씩 150미리, 200미리, 150미리, 200미리 왔어요. 정말 엄청나게 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비가 와도 이렇게 자연재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의 안 받아요. 이건 제가 둘째 시간대에 말씀을 왜 거의 안 받는 나라냐면 저 나무 때문에 그래요. 산에 나무가 저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일본이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1년에 5000번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30년 만에 녹화 사업을 완전히 끝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대단한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물론 박정희 정권도 못한 일도 많지만 그 녹화 사업 하나 성공해낸 건 대단하게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산을 봐도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내가 이 둘째 시간대에 왜 고마운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갖고 이게 약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태풍이. 태풍은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 이렇게 있어요. 이 4등급으로 나눠요. 미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카트리나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4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뉴 월리언제를 강타한 거예요. 강타했는데도 순식간에 수천 명, 도시 전체를 날려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태풍이 오느냐? 슈퍼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오면요. 700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미얀마 위성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해안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해안선이. 슈퍼 태풍은 오면 한 번에 얼마나 밀고 오느냐면 30m 파도 높이로 밀고 와요. 그럼 10층짜리 아파트는 다 덮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자연을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면 직접 지나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대피시켜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태풍 오니까 피시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는 절대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무서워해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마산을 스쳐서 지나갔어요. 제대로 친 것도 아니고 스쳐서 지나갔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는데요. 이게 바다야. 저기서 막 태풍이 와. 그럼 도로가 있는데 여기 되게 노래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태풍 온다는데 그날 저녁 지하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5m 파도가 들이닥쳐서 노래방에 있던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절대 안 무서워해요. 자연을.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하고 석탄 때문이에요. 그렇죠? 석유하고 석탄을 너무 많이 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하고 석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이 산유국인 줄 알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석유 쓰는 걸 보면 내가 산유국인 양 써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사용량이 100이면 OECD 국가는 72를 씁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일본은 35를 써요. 독일이 85, 미국이 75, 프랑스가 81, 우리나라는 100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나는 겨울철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제일 꼴보기 싫어요. 방에 보일러 떼놔서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반팔 입고.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 겨울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옷 입고 담요 다 덮고 있어요. 온도 안 올립니다. 에너지 절약한다고. 독일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독일은.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를 받고 독일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에너지 절약이에요. 우리는 절약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독일이 얼마만큼 절약을 했냐면 에너지의 45%까지 절약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절약에 들어가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신을 내가 보니까 못 차려. 독일은 차가 막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시동 끄고 내립니다. 시동을 끄고 다 내리고 그냥 밀고 가요. 대화하면서. 석유 아낀다고. 그런데 우리는 차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켜놓고 차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차들이 그냥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꽉 채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자동차가 1600만 대가 있어요. 1600만 대. 지금 중국이 얼마냐? 3000만 대밖에 없어요. 13억이 3000만 대를 쓰는데 4500만이 1600만 대를 써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비예요. 신비. 대한민국이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 신비예요. 그 다음에 밤에 나가보면요. 서울에. 내가 서울에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밤에 밤깡이 오면요. 이건 라스베가스 저리 가라요. 번쩍번쩍해요.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 여러 번 가봤는데 유럽에 가보면 밤이 깜깜해요. 다 그 시간에 뭐예요?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만 되면 다 나와. 밤만 되면 다 나와서 그냥 그 밤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시에 그 유럽의 밤, 파리의 밤, 로마의 밤은 어두컴컴해요. 진짜로 어두컴컴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사당동 요새 강의 그쪽에 많이 나가는데 그 사당동 거기에 보면 번쩍번쩍번쩍해요. 낮인지 밤인지. 우리가 산유국인 줄 알고 산다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어떻게 해요? 냉방병에 걸리고. 겨울에는 너무 뜨겁게 해서 반팔 입고 다니고. 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석유가 여러분들 2000년에 겨우 얼마였냐? 18달러였어요. 18달러. 1배럴에. 1배럴이라고 하면 159리터야. 159리터로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드럼통. 그거 한 통이에요. 그게 18달러야. 작년 9월에 몇 달러였느냐? 80달러야. 오늘 보니까 126달러야. 우리나라는 140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천 한 4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는데 그 정도 수입을 했는데 석유하고 에너지만 얼마를 수입했느냐? 1천억 달러를 했어요. 석유. 단일 품목만. 우리는 석유 다 해갖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뭘로 다 날려버려요? 석유 들어오는 걸 다 날려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30% 하면 3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 얼마? 석유만 1천억 달러예요. 다른 에너지, LNG, LPG, 석탄까지 하면 1,40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견딜 것 같아요. 이미 못 견디는 선에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4.5%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평창에서 강의한다고 여기 강의 한 번 나오면 기름값이 딱 10만 원 들어가요. 10만 원. 그러니 이제 강의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평창에서 여기 10시까지 돼서 올라오면 버스 없거든요. 아침에는. 그리고 우린 6시면 해 떨어지면 잘 안 다니거든요. 평창은. 그러니 어떻게 강의를 나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니까. 여러분들 중에 140달러 넘어 여기 반 이상은 다 절대 안 납니다. 반 이상은 또 다 부도나요. 석유값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살면 성당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요. 헌금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성당 나갈 거 아니야. 헌금도 없는데 어떻게 성당을 나가. 그러니까 이 석유값 이거 떨어뜨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뭣밖에 없어요? 절약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 천지에 불 다 켜놓고 그냥 밤에 그냥 레온사이 번쩍번쩍하고 먹긴 또 얼마나 먹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회 정식을 먹는데 회가 딱 두 첨 나갔어요. 그래서 두 첨을 딱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올 줄 알고. 난 이게 애포타이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도 안 나오길래 가이드한테 야 왜 회 정식 시헌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까 먹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횟집에 가면은. 일단 가면 뭐가 나와요? 소라 나오지. 해삼 나오지. 멍게 나오지. 오징어설어 좀 내보내지. 거기다가 개불. 또 괜찮은 집은 저기 뭐예요? 전복가지. 회 나오기 전에 벌써 배불러. 그래갖고 회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 이만한 접시에 가득 나옵니다. 가득. 그러면 그걸 또 고통스럽지만 그걸 다 먹어. 그리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뭐 나와요? 매운탕 또 나오잖아요 매운탕.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층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보기엔 과하게 잘 먹어요. 국민의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얼마가 나가냐면 17조 원이 음식 쓰레기로 나가요. 170억 달러가 음식 쓰레기로 나간다. 이게 북한 주민 30년 먹여 살릴 거를 1년에 음식 쓰레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주부시잖아요. 냉장고에 버리는 거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많죠? 또 내가 외식을 하러 나가면 어때요? 먹는 반찬보다 안 먹는 반찬이 훨씬 많아요.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그렇다고 식량이 많으냐? 식량도 없고. 그 식량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들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략했어요? 그래 누구나 다 석유로 알고 있어요. 석유 때문이에요. 텍사스에서는 1배럴을 뽑아내기 위해서 관정을 합니다. 뚫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배럴을 뽑아내는데 17달러 들어가요. 그런데 이라크에서는 1배럴을 뽑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1달러 들어가요. 1달러. 비용이. 그러니까 이라크는 빨대만 꽂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탐이 납니다. 러시아는 어느 나라를 포기하지 않느냐? 체첸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첸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한 50만이 사는데 그 나라 전체의 석유가 다 나요. 그러니까 막 테러 초등학교에도 몇백 명 죽이고 테러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도 러시아 눈도 껌뚝하지 않아요. 왜? 석유가 있습니까? 이미 세계는 석유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석유는 지금 126달러 심하게는 200달러까지 뛴대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소 갖고 그냥 난리 치고 그냥 눈 자고 나면 소 또 자고 나면 소 얘기하는데 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 126달러 뛰는 게 문제예요. 그래 소는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소 얘기 나왔으니까 소 얘기 좀 하면 소고기 먹는 게 반환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0개월 30개 된 소 먹잖아요. 소가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거를 20개월 소가 먹어. 그러면 그 소가 먹는 거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소가 먹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먹으면 어때? 사람이 먹으면은. 훨씬. 그러니까 내가 소고기 1인분을 먹으면은 20명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진국 사람들 20명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반환경적이야. 가능한은 뭘 먹으면 좋아?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아. 야채. 채소 종류. 이걸 많이 먹는 게 오히려 환경적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국장, 된장, 간장 이런 거하고 현미밥하고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석유가 12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에너지를 펑펑 써요. 낮이고 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똑똑한 머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미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배 수주를 다 끝냈어요. 자동차 잘 만듭니다. 차 제가 유럽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벤츠, 크라이슬러, BMW 다 타봤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걔네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타봤는데 우리나라 그랜저만 못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그랜저가 유럽 차 선호도 1위예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외제차 타고 다닌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것보다 훨씬 좋은 차 우리나라 차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차를 사요? 그거 한 번 고장 나면 부속품 사기도 힘들다는데. 우린 그냥 고장 나면 재깍재깍 동네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차 좋습니다. 차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핸드폰 잘 만들어요. 핸드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핸드폰 하나로 300억 달러를 수출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탈리아의 포로노 광장이라고 있어요. 시저가 브루트노스 너마저도 하고 이렇게 칼에 찔려 죽은 궁이 있어요. 거기 구경을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수박 파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청년이. 그래서 내가 수박을 먹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길래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네가 한국을 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한국 여자가 우선 제일 예쁘대요. 그래서 좋대요. 두 번째 자기는 한국 핸드폰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 수박파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카다로그를 꺼내는데 삼성 애니콜 카다로그를 꺼내는 거예요. 20만 원서부터 60만 원까지 쫙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좋은 애니콜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눈이 뒤집어지죠. mp3 되지 캔코더 되지 카메라 되지 게임 되지 텔레비전 되지 여러분들 유럽 프랑스 파리아이들이 귀족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나라 핸드폰이에요. 그만큼 애들 착하지.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 대한민국 애들이라는 거. 미국 애들은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콜로라도에서 그랬죠? 날 왕따를 시켜 교실에다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다 쏴주고 17명을 죽었잖아요. 독일에서도 왕따 당한 아이가 총을 갖고 와서 한 명씩 부르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나 하나 사라지면 되지 뭐. 이러고 옥상에 올라가고 혼자 뛰어내린단 말이야. 학원 밤 10시까지 가라고 하면 학원 가지. 왕따 당하면 혼자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애들 착하지. 물건 잘 만들지. 산에 나무 많지. 먹을 것 풍부하지. 국민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의존하느냐?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발전소 16기가 돌아가요. 16기. 그런데 지금 전력의 전기, 이 전기의 40%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6년 4월 26일 날 벌써 22년 전 얘기죠. 소련이죠.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가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터졌을 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500만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번 터진 반경 100km 못 살아요. 그리고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터져서 어떻게 그 방사능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콘크리트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끓고 있다고 그래요. 10만 년 동안 끓는다고 그래요. 10만 년 동안. 방사능.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남쪽의 16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능 폐기물, 여러분 핵폐기물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 보니까 핵폐기물을 싸놨는데 5단, 6단으로 싸놨어요. 갈 데가 없어요. 벌써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장고를 만든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지금 전기 쓰는 거예요?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전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으로 2015년에 26기가 더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총 26기가. 왜 이렇게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만드느냐. 그 원자력발전소 IAEA 위원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때문이래요.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서 순간출력이 올라가서 전기가 딱 차단이 되면 산업시설이 얼마 전에 그랬죠? 산업시설이 한 번 수백억, 수천억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야? 에어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좀 더우면 선풍기 좀 틀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산유국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막 들이떼대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는 더 세우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 풍력발전기하고 태양광발전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풍력이 좀 약합니다. 덴마크나 독일,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전체 전력을 다 풍력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게 우리는 소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다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130달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못 견딥니다. 지금 소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석유값을 우리가 대처를 해갖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지. 소는 아까 말씀대로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그거 내가 조금 더 채소 더 먹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지터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석유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경제 직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절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했는데 제가 태양광을 우리 생태마을 20kW, 풍력을 30kW 설치를 해서 50kW. 그런데 태양광은 잘 됩니다. 우리보다 태양이 우리는 한 1년에 220일 정도 햇빛이 내리쬐는데 독일은 150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일의 프라이브로그라는 환경 도시를 가보니까 도시 전체 지붕에 태양광을 얹었어요. 그 도시는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도시예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밤에 나가서 술 먹고 밤새 네온사인 켜놓고 그 돈만 아껴도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갈 때 자연환경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밤 10시에 학원에 지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밤 10시에 술집에 돌아다니고 엄마는 엄마는 10대로 밤 10시까지 텔레비 보고 앉아있고 텔레비 보고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전기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텔레비 보면 전기세 나오고. 그래서 미래는 뭘로 가야 되느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걸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조금 더. 물론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걸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조금만 의식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교황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환경은 몇몇 환경운동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누가 하는 거다? 모든 지구에서 사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환경운동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드 같은 경우도 드라큐라라고 하잖아요. 드라큐라. 전기 10%의 전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코드 꽂아두면. 그럼 코드 같은 거 빼두고. 냉장고 꽉꽉 안 채우고. 때마다 벼두고. 사서 막 하지 말고. 그런 하나하나의 노력이 이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정말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37도, 38도에 사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으로 느낍니다. 어디 사람들이 절박하게 늘려요? 투발로라는 나라. 없어져 버려가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9개 섬으로 돼 있는데 2개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에 잠겨갖고. 이게 해수면이 높아져갖고. 그다음 벵골만이라고 방글라데시 앞에 굉장히 넓은 섬인데 반 이상이 잠겨 버렸어요. 문선은 있는데 뭐가 없어? 땅 문선은 있는데 다 어디에 잠겨 버렸어? 바다에 다 잠겨 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극지방. 북극, 남극, 적도는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다가 하느님이 홍수를 내리칠 때 노아 방주에 몇 명밖에 못 들어갔듯이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정신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정신 집중할 때는 환경, 지구온난화 주부가 할 일이 뭐냐? 주부가 할 일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가정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이제는 정말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개척을 해나갈 때 또 실천을 해나갈 때 지구 환경은 아름답게 보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 바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중요한 주제이므로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어 삶의 지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 전체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도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겨울이 조금 덜 추워지는 걸 느끼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추하고 있어요. 온실가스는 지구의 대기 속에서 열을 가둬두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온실가스가 뭘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사나디소 등 여러 가지 기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이 기체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지구를 덮고 있는 얇은 이불처럼 열을 가둬버립니다. 이 현상을 바로 온실요과라고 해요. 원래 온실가스는 지구를 적당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온실가스가 전혀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추웠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지구가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요. 전기를 쓰고 자동차를 타고 공장을 돌리는 모든 활동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석탄, 석유, 천연자스 등이 바로 화석연료인데요. 그런데 이 화석연료를 태우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돼요.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는 1도 정도 상승했어요. 1도 가지고 무슨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1도가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지구의 기후가 1도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지구가 5억 년 전쯤 겪었던 팔레오세오세 최대 온난기라는 시기를 보면 당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5도에서 6도 정도 상승했어요. 하지만 그 온도가 상승하는 데에 무려 2만 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200년 사이에 1도가 상승한 거예요. 2만 년에 5도 오른 것이 엄청난 일이라면 200년에 1도 오른 지금 상황은 얼마나 신박한지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빠른 속도의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높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날씨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라고 있죠. 이런 빠른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란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지구가 따뜻해진 게 정말 인간 때문일까? 혹시 태양이 더 뜨거워진 건 아닐까? 이런 질문에 대해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연구를 해왔어요. 그 결과 최근 50년간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 원인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의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과학자들조차 인간이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거든요. 지구는 워낙 거대한 시스템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였고 이제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인간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거나 전일을 쓰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각국이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일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기후변화에 기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공평해야 해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막 경제발전을 시작했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먼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점차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처럼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충당할 수 없지만 조금씩 그 비중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제 오히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와 물을 절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불을 끄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아두는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샤워 시간을 조금만 줄이거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물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죠. 이산화탄소는 전기와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덜 타고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겠죠. 게다가 자전거를 타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흐름에 동참해서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대표적인 예로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 하나예요. 태양은 매일 뜨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풍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굴이 끼면 태양광 발전이 잘 안 되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발전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기존의 화석연료를 함께 사용하면서 점점 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가야 합니다.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 같은 양의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화석연료는 지구에서 한정된 양만 존재해요. 언제나는 다 써버리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해요. 재생에너지는 지구에서 무한히 쓸 수 있는 에너지니까요. 태양은 매일 떠오르고 바람도 계속 불고 물도 계속 흐르니까 이 에너지들을 잘 활용하면 지구를 지키면서도 우리의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발전할 때까지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봤겠지만 최근에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폭염, 홍수, 가뭄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이런 특단적인 날씨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연구해온 단체가 바로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IPCC는 1988년에 설립됐고 그 이후로 꾸준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서에서는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간이 주범이다 라는 결론에 이뤘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진문이 남죠. 답은 명확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디를 만들 때도 자동차를 탈 때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더 적게 쓰고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죠.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탄소 배출권이에요. 탄소 배출권은 각 나라나 기업이 일정량의 탄소만 배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만약 한 기업이 정해진 양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려면 다른 기업에게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더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유럽연합에서는 특히 이 탄소 배출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탄소 국경세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 제도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각국이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현재 기후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탄소 배출을 더 많이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나라가 유럽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각국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사실 기후 변화 문제는 거대한 문제라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전기와 물을 절약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쓰는 것이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플라스틱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서 결국 바다로 흘러라고 해양 생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료화하거나 금지하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지구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탄소 발자국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사용할 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이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예를 들어 우려 먹는 음식도 이산화탄소 배출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고기나 유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거든요. 가축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료를 생산하고 그 가축이 자라면서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지속가능한 식단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단을 말하는데요. 고기를 줄이고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고기 소비를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고기를 덜 먹고 대신 채소나 과일을 더 많이 먹는다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 곳에서 온 식품은 운반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사면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죠.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제로 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쓰레기를 0으로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없애자는 것이죠. 이 운동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결국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라스를 배출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도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 중 하나예요. 물건을 만들고 운반하고 버리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지구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원인 그리고 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신박해질 거예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와 다음 세대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 손주와 같은 어린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미래의 지구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환경 교육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환경 보호 방법들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 대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에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